태양이 지평선 위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내 딸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다. 그 계획에 대한 총경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이것은 지금까지 받아본 중에서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나는 창밖으로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성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어느 날 토끼는 거북이에게 경주하자고 했다. 그 영화의 특수효과는 놀랍고도 환상적이다. 영웅은 용감하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돌고래는 여러가지 묘기를 배울 수 있다. 돌고래는 여러가지 묘기를 배울 수 있다. 나는 너의 상황을 알았다. 나는 너의 입장을 알지만 너에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놀랍게도 내 동생은 직접 방을 청소했다. 그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내 곁을 지나갔다. 흡연은 질병과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펭귄은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없다. 만일 할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빵 안쪽에 버터나 잼을 바르세요. 이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만져봐라. 이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만져봐라. 그 섬은 언제나 짙은 안개로 덮여 있다. 그는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병원에서 달아났다. 그는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병원에서 달아났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는 나에게 친절했다. 그들은 더러운 공원과 교통소음에 대해 불평했다. 그녀가 여행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부엌을 수리했다. 어떤 오렌지는 달고 어떤 오렌지는 그렇지 않다. 9시 정각에 뉴스가 방송될 것이다.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자르세요. 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자르세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입되는 맥주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들이 강하든 약하든 그들은 폭풍을 이겨낼 것이다. 그 고속도로는 대륙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른다. 우편 배달원은 정원 벤치에 누워 쉬었다. 마침내 그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어떻게 내가 너의 약속을 다시 믿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 그는 아프리카 서해안 출신이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이다. 그는 잘생기고 매력있다. 마을은 이곳에서 멀지 않다. 이 지역에 눈이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냥꾼은 총을 뽑아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쐈다. 점원은 그녀에게 벽장 열쇠를 주었다. 이웃의 누구도 그 불쌍한 여자를 돌봐주지 않았다. 오후에 우리는 강을 따라 쓰레기를 주었다. 그는 야구 방망이로 나의 갓비싼 망원경을 망가뜨렸다. 그의 곁에는 한 예쁜 소녀가 있었다. 이모는 너무 부끄럼을 타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한다. 나는 마약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원한다. 나는 광장으로 돌진하는 많은 군중 사이에 끼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가 디저트로 쿠키를 내놓도록 하겠다. 그녀는 숟가락과 포크를 집으려고 팔을 뻗었다. 영국에서 값싼 아파트를 찾는 것은 더는 가능하지 않다. 그는 여우를 잔디 위에 눕히고 털을 슬질해 주었다. 때때로 하나의 문장이 이중의 의미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녀는 몸을 씻고 머리를 빗기 위해 욕실로 갔다. 나는 그 학자가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하다고 대답했다. 곤충들은 그의 농작물 일부를 망쳐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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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재정적인 면에서 아내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곤충들은 그의 농작물 일부를 망쳐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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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식당에서 외식하는 게 어떤가요? 대양은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길이다. 곤충들은 그의 농작물 일부를 망쳐놓았다. 그녀는 그의 맹세가 거짓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면서 작은 테이블 둘레에 앉아있었다. 국회보다 대통령이 그 일에 책임이 있었다. 나는 도저히 주인으로부터의 폭행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도저히 주인으로부터의 폭행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생물 시험 때문에 공부를 계속했다. 그는 생물 시험 때문에 공부를 계속했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어울리도록 빨간 구두 한 켤레를 신었다. 기온의 변화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서히 일어난다. 주머니에 칼을 지니는 것은 위험하다. 나는 호수로 흐르는 시냇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 배는 출항하고 나서 곧 항구로 되돌아왔다. 그는 또한 농담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했다. 얼마나 많은 10대들이 그 TV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는 중세시대에 세워졌다. 나는 모든 사람의 노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믿는다. 밧줄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밧줄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갑자기 그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인디언 투자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북을 쳤다. 인디언 투자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북을 쳤다. 그 비행기 추락 사고는 인간의 실수로 발생했다. 그 비행기 추락 사고는 인간의 실수로 발생했다. 나는 8월 말 이후 앓고 있다. 틀림없이 우리는 결점들을 바르게 고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그녀는 마루를 가로질러 걸어가 침실로 들어갔다. 많은 군인이 새벽에 우리의 수도로 침입혀왔다. 나는 그 선언과 우표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뻤다. 16팀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참가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박물관은 대학 내에 있다. 평양이 일어나자마자 물가가 뛰어올랐다. 너무 춥다. 온도계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다. 너무 춥다. 온도계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다. 아마 인류는 장차 로봇의 집에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서로 악수했다. 그들은 새 일자리를 찾으러 여기저기로 이사를 했다. 그 교수는 주말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의를 한다. 그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문가에 서 있었다. 여름 방학 동안 나는 바이올린을 연습할 것이다. 수산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알파벳을 읽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셨다. 그 여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나의 어깨를 툭 쳤다. 축구팬들은 경기장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책에서 먼지를 불어날려버렸다. 정부는 최종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잠든 채 하면서 담요 밑에 머리를 묻었다. 안내원은 나에게 따뜻한 스웨터를 가져다 주었다. 경찰이 그 강도를 잡았나요? 그는 아랍의 지도자들과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도에서 다리에 해당하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방과 후에 리타는 할머니 댁에 들르곤 했다. 도둑들은 울타리 뒤에 숨었다. 도둑들은 울타리 뒤에 숨었다. 너는 내 사촌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대접해야 한다. 너는 자정이 지나서까지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자정이 지나서까지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일본과 오랜 규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11명의 기술자가 유리 공장에서 다쳤다. 그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낸다. 나는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소풍을 갔다. 그는 카드가 있는 과일 바구니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절했지만 내 친척들이 하도록 강요했다. 야채 소프가 끓고 있었고 맛좋은 냄새가 났다. 배고픈 호랑이가 사슴의 다리를 물었다. 배고픈 호랑이가 사슴의 다리를 물었다. 중국의 웅장한 사원들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의장은 그의 지혜와 용기의 갈태를 보냈다. 아시아와는 달리 유럽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전철이 꽉 차있어서 우리는 다음 전철을 기다려야만 한다. 나는 그 엄청난 실수를 잊어버리려고 했었다. 인간은 말하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동물이다. 지구가 남아있는 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아마추어 선수는 실제로 챔피언에게 도전했다. 승무원 명단에 그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그는 철강업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독일의 민주주의는 확실히 우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그들은 상자 몇십 개를 기차에 실었다. 그녀도 그녀의 남편도 그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디자이너들은 대개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스케치한다. 그 비행사는 별을 하늘의 보석으로 묘사했다. 그는 큰 소리로 대답을 반복했다. 그는 큰 소리로 대답을 반복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했다. 그 테니스 코치는 아주 쉽게 우리와 친해졌다. 멀리서 한 줄기의 빛이 우리를 마을로 안내했다. 내 조카 딸은 일부러 접시를 몇 개 켰다. 그녀 자신이 손님들을 위해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했다. 그녀 자신이 손님들을 위해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했다. 그녀가 교육에 헌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멕시코는 미국의 약 4분의 1의 크기이다. 헛간은 곡물, 콩, 그리고 건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이다. 나는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나는 삼촌을 진정한 과학자로서 존경한다. 그들 누구도 케빈이 재미있고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녀는 얼굴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으며 힘들게 숨을 쉬었다. 우리는 좁은 산길을 올랐다. 우리는 좁은 산길을 올랐다. 웨이터는 내 앞에 음식 접시를 내려놓았다. 사자는 오랫동안 숲속의 왕이었다. 양의 우유는 저소의 우유와 똑같은 방식을 생산된다. 양의 우유가 피아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양의 우유가 피아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양의 우연이 마음을 추고 있었다. 양의 우유가 피아노 음악에 맞춰 춤, 족수를 기억해라. 보물은 1세기 동안 바위 밑에 있었다. 그들 모두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그 클럽은 주디를 제외하고는 남성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콘서트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콘서트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실험은 기후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버지는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밤 비가 오면 나를 극장까지 태워다 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일곱 비밀을 우연히 엿듣고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다. 그 젊은이는 돌로 상을 조각했다. 그 신사는 한때 상류사회에 속해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러내렸다.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러내렸다. 나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기 위해 돈을 저축했다. 그는 뜨거운 다리 위에 손을 대었다. 헬렌은 동부에 있는 큰 농장에서 자랐다. 헬렌은 동부에 있는 큰 농장에서 자랐다. 여기가 15km나요. 여기가 15km나요. 여기가 15km나요. Theme권은 동부에 있는 동부에 있는 뺨에 흘러내렸다. 옆에서 15km나요. 시내는 여기 45km나요. 시내는 여기 45km나요. 공을 코 위에 놓고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렵다. 잭은 아주 작은 물건들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밝은 달이 언덕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의 조카는 게으를 뿐 아니라 버릇없고 어리석다. 당신은 달력에서 매년 12달을 볼 것이다. 그는 톱과 삽을 찾으려고 지하실을 뒤졌지만 허사였다. 짐승들이 벌 받는 것을 피하려고 우리에서 도망쳤다. 여왕은 어리꽝대의 어리석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밥 한 공기에 만족했으며 그것에 대해 수도승에게 고마워했다. 나는 원숭이나 다람쥐를 기르고 싶다. 대부분의 이곳 모델들은 매우 젊다. 나의 취미는 화랑에서 동양화를 감상하는 것이다. 나는 친한 친구로부터 편제 한 통을 받았다. 국제적인 행사가 발전하여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행사가 발전하여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도 한다. 간밤에 나는 사막에 홀로 있는 꿈을 꾸었다.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도 한다. 국제적인 행사가 되기도 한다. 매일 그들은 새소리에 잠을 깬다. 녹색 셔츠와 비교해보는 그녀는 파란색 셔츠를 골랐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벽에 걸린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특히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다. 계획에 따르면 대회는 내일 저녁에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둘은 제때의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대학을 끝마쳐서 정말 기뻤다. 전화가 울릴 때 우리는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잠영종이 깨울 때까지 잠을 잔다. 그녀는 잠영종이 깨울 때까지 잠을 잔다. 정말 놀아주셨다. 착한 소년이 될 것이다. 해군 제독은 전투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다. 옛날 옛날에 어느 아름다운 러시아 공주가 살았다. 그들은 동물원 근처에 있는 상점들을 돌아다녔다. 자동차 안에서는 안전띠를 내야 한다. I hope you will consider yourselves important. I hope you will consider yourselves important. I hope you will consider yourselves important.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의 어머니께 그와 영화 보러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 God bless the composer with talent and wealth God bless the composer with talent and wealth 신은 그 작곡가에게 재능과 불을 주었다. 아침 일찍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구름의 모양과 색깔은 날씨에 대해 말해준다. 아침 일찍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아침 일찍 교회의 종소리를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